드는 소리가 들려? 자, 일단 올라왔고 자, 읽어보시게 이거 빨리 풀어봐 아, 모르겠어 좋은 이유 흐음 여긴가? 아, 근데 헬의 바람을 어디다 꼽아야 된다는 거지?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흐음 아아 흐음 그냥 조금만 더 들어갈걸 어... 일단 헬의 바람을 내놓으시고 꼽아 넣어버려요? 이거 뭔데? 흐음 어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남의 금고 다 부셔버려 아, 이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? 왜... 왜 못 먹게 했지? 흐음... 이거 엄청 친절하게 보이진 않는다 흐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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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는 거구나 몰라 나 여기가 길이 아닌 거 같긴 했는데 나도 모르지 자, 단단한... 스바르탈파 임철 두 개 이거 말고 따가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흐음... 그럼 이제 여기겠죠? 아이씨 지금 흐음... 지금... 흐쩌... 왔지? 야 방금 전에도 그 똑같은 곳 아니었냐? 왜왜왜왜 뭐야 고대 문명의 글씨야 뭐야 여기다 이 아들내미가 좋아할 것만 같은 거는 활 말고 모대 문서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뭐야 고향에서 건너온... 마... 갓 만든 술이야? 뭐야 아니 갓 만든 거 아니구나 오래된 술이야? 자, 냄새만 맡았쥬? 어? 잠만 크레이토스 아니야 저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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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은... 들어 올려서... 자, 다음 어, 시바 윙카르비움 레비오스 싸아 윙카르비움 레비오스 싸아 윙카르비움 레비오스 레비오스 아 차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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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빵!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! 왜 맞잖아 에이, 진짜 아 받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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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와 아 일단 다 나아가시고 뭐야 벌쳐 벌쳤어? 일단은 한 마리 찢어버리고 핫! 둘 셋 갈수 내 개 귀찮은 놈들이야 쟤 아- 진짜 아- 진짜 아- 나 진짜 다음 본 어마 갔네? 아유 야 이럴 거면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이게 이게 아까와 어어어 야 어디서 가져왔냐 내가 아 저기다 야! 야아아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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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 아아아아 진짜 아아아아 아, 너무하자노 야, 정확하게 그거를 노리는 건 어디있냐 아아 정확하게 그걸 노리네 아아, 진짜 에이 야, 이건 너무하자노 앗 앗 아아 나 이거 진짜 못 맞추네 자, 요거를 BMBS 와, 네, 고고 charge 아, 방금 전에 진짜 딱 이거 딱 꼬부기만 하면 되는건데 에이 야, 이거 뭐냐니까 안 가져가 안 가져가? 와야 어 Look, I just want to know the truth of you. Okay? I don't care if it hurts me or not. I want to learn. Just because you hate being a god doesn't mean I have to... 기다려봐요? 자 음... 일단 여기에 룬 상자가 있는데 룬은 어디에 있을까? 아 아 가만있어봐요 나갔을 때 포마샤! 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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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음... 그럼 여기다가 대기하 놓고 떠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를 좋았어 룬 상자 기모레 오케이 뭐가 나올까요? 사과면 좋고 뿔짤이면 더 좋고 사과아 두개에 땡기고 오오오 오우 야야야야 어이씨가 놀래라 아우 개 놀랬네 야 더 먹어볼 건 없죠? 그렇겠지 야 이거 뭐야? 읽어봐 지들만하지 어... 일단 여기에서 다 끝난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싸우겠지? 그렇겠쥬? 싸울 것 같애 왠지 느낌상 나와라 나와 안 나와? 좀 나야지 야 저 똥그란 거... 살짝 애매하게 돈다? 어? 아... 근데 여기에서 이게 출동한 일이구만 음? 잠깐만 여기서 내려갈때도 쇠사슬로 내려가지 않았나? 아이고 참 툭툭 야 간다 돼지축 일단 너 찢어버려 좋아져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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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링 걸린다면 저도 어쩌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? 버퍼링 걸리세요? 어... 버퍼링 걸린다면 저도 어쩌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... 아 근데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를 잡아 끌어온다고 해도 내려갈때는 무조건 여기 타서 가야될 거 아니야 아... 여기 아닌가봐 뭐야 아... 이거... 아 이거 맞아? 아니 아무 생각없이 그냥 저기에다 그냥 꼽아버린건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꼽아야될 땐 저기고 야 아무 생각없이 그냥 했는건데 맞았네 이거 어? 자 넌 뭐냐 어떤걸 돌리는거지? 아 다시 저걸 내리는거구나 어 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에이 나무 뭐야 헤이 맨 어? 뭐야 어 뭐야 아 가끔씩 걸려요? 죄송해요 어? 네 원래 컴퓨터가 제일 안좋아가지고 어? 어? 이거 땡겨봐 어... 이거 땡겨봐 어... 나 죽어 자... 선 땡겨 야 이거 달 땡겨 어 어... 쪽 갖고 당겨 어... 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냐아야야야야 아냐아냐아냐아냐 당겨 해 당겨 어? 됐냐? 아오 됐다 아아 힘들어라 맥이 맞았네 파월 제저스 야 이건 뭐 아예 보물 먹지 말라는 거가 개갔네 이거 아들! 스파르탄의 분노를 쓸 때가 왔어 찔러 그냥! 엄마의 유품으로 아 아 부셨는데? 어머 부셨구나 어니? 뭐야 풀었네? 그래? 그래 현명은 초사야 근데 이걸 뭐 어떡하라고 아닌데? 이거야? 아닌데? 뭐야? 어쩌고 하라는 거야 어어 어어 에이 뽀오이 아 아 아 아 벗어차면 되는 거야? 아유 죽을 뻔했네 아 크레이토스 너무 약해져 슬퍼요 네 너무 저는 너무 약해져서 저도 슬퍼요 뭐 뒤질 것 같거든요 상관없어 이게 그 한 번의 보호 아니겠어 아 아 저게 그거야 룬? 아 칼이 없지 아 여기 찾아왔네? 언제? 뭐지? 어어 아 아트레오스 새로운 칼을 받았죠? 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신호를 그냥 주먹으로 그냥 다 쓸어버렸는데 지금은 힘들죠 에 내 손가락이 더 문제인 것 같기도 해 어허 설정도 문제가 있는데 내 손도 문제가 있어 나 우리 우리 인사 그 욕ixo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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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uld 좋아 아트레오스 새로운 칼 받았어요 어머니 우픔 말고 어 이게 룬 조각이야 넘나 큰데 아닌데요 어 어 야 어 나이 치그 새끼 어 나이 치 뭐야 왜 아무것도 안해 야 이거 세 마리요 미쳤어 야 이거 돌았네 야 이거 개 돌았네 잠깐만 만이지? 오케이 스킬에서 자 하나만 찍고 갑시다 자 이거 L2를 누르면 충격시 폭발하는 거대한 바위를 던진다 좋아 이거지 자 그 다음으로는 도끼 다음에 새로운 자세에 도끼 이기~~ 오오~~ 야 멋진데? 기술이 회오리 투척 하지만 이게 낫지 던져! 한 번 더 던져! 던져 아아아아 던질만큼 다 던졌다 아아아아 아 얘는 이걸로 줘줘야되네 딱 봐도 알겠다 이건 이걸로 줘줘야 돼 아우 이거는 요걸로 아 이거는 요걸로 아아 얘는 요걸로 찐이 형 아 너머하자 너이거는 너머 하자는 너머 하자너 자 한놈은 요걸로 마지막 일격이다 마지막 일격이다! 개쎄쥬? 겁나 쎄쥬? 자 이거는... 타르... 타르타로스의 분노 두 개의 블레이드를 이용해 이용한 파괴적인 강타 공격으로 적을 타격한다 좋았어 자 혼돈의 불꽃 이야 딜 어마어마하네 개좋아 이거 길이 어디야 이제? 자 그러면 일단은 무기에다가 룬 하나만 박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타르타로스의 분노 이게 악마 그 단어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갑옷이 없어 문을 열고 가주세요 좋아 한 번 더 자 풀어 아 내가 푸는 거야? 금고에서 마지막은 참 극혐이다 이에 왜? 뭐 갑자기 어머니의 은혜 같은 노래가 나와 아 스승의 은혜구나 아오 야 이제 이야기가 할 게 많구만 렘노스 렘세만 맡아 먹지 말고 먹으면 골러 간다잉? 렘노스 썩은 달걀 냄새 렘세 아마도 아아 캡치 않나 하이 흐하이 하이하.. 시 이렇게 뭐.. 성대하게 창문도 열리고 뭐 그러는 거야? 아니 창문이 아니고 뚜껑이지 거기 있는 신 나 때려잡아서 그냥 다 싸잡아 족였는데? 어어어어 아버지처럼 말하기 ready 가자 가자 근데 이제 곧 다 끝나가는 건가? 모르겠네? 자, 검은 룬 뭐야? 많이 나갔네? 자, 탑 통과하기 자, 다시 정상으로 가려면 저기로 가야 되긴 하는데 미안하지만, 안 갈거야 자, 혼돈의 블레이드 강화, 메발톱 활 강화가 가능합니다 자, 메발톱 활을 단련된 스파르탈 파임 철을 이용해서 예, 그냥 쳐먹죠, 만들죠 자, 이제 이거 화살 데미지가 증가한다 룬 소환 후 아트리오스의 화살집이 완전히 충전된다 라고 되어있죠 야, 은편 다 썼는데? 야, 나 혼돈의 블레이드 강화! 가능하구나 강화만 할 수 있으면 됐어 자, 5레벨이 됐어요 됐고 부적 이것도 돈만 있으면 지금 가능한데 일단은 지금 저기로 넘어가면은 끝나긴 하는데 아, 이거 왜 이동 불가야? 자, 일단은 여기 퀘스트가 있죠 희망의 구조랑 뭐 그런거 여기 보면은 뭐 인도된 영혼 블룬더 광산 지나가는 거랑 여기에 있는 파프닐의 보물 창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 가 있는데 가 있는데 어... 다음에는 그냥 요거 이 서브 퀘스트들을 좀 깨는 형식으로 갈게요 어 스토리를 계속 쭉 이어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멈춰주고 이제 서브 퀘스트 한번씩 돌아주거나 뭐 내가 이제 먹어야되는 템들 어 그런거 좀 먹을까 해서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자, 그러면 일단은 가드보우 여기서 일단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서 아,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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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